아아... 자 모두들 들어왔니? 자 다들 얼굴 보이자 아... 내 얼굴 너무 못생겼어... 저기 누구니? 얼굴 보이자 아... 네 그래... 자 수업할게 졸지말고 자 페이지 12쪽 펴보자 아 내 얼굴 너무 못생기게 나와 예뻐지고 싶다 언니 저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 때 너무 못생기게 나와요 그 다음에... 아 이거 여러분 꿀팁 알려드릴게요 오 꿀팁 꿀팁? 온라인 수업 때 예쁘게 보이는 방법! 여러분 같은 사람이어도 카메라 각도에 따라 굉장히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 쪽을 이렇게 넘겼죠? 여기 한 쪽을 넘겼어요 머리카락을? 이렇게 하면 내가 얼굴이 되게 동그랴 보인다 저는 여기에 뭐가 없고 목선이 보여야 여기가 여기가 말라 보여요 그리고 저는 오른쪽보다 왼쪽에 더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예쁜 쪽으로 해주시고 일단 표정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중요해요 입꼬리를 올리세요 입꼬리 올리시고 이렇게 올리고 눈 가장 크게 이거는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 이렇게 찍으면 못생겨보이죠 이렇게 찍으면 약간 이렇게 찍으면 어때요 얼굴이 가름해 보이죠 얼굴 가리는 애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애들 있죠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 오케이 you got it I got it 그리고 옷 단정하게 입고요 너무 집이지만 씻고 이빨도 닦고 그래야 더 깔끔하고 예뻐 보여요 자 얘들아 다 들어왔니? 네 저 누구니 저 핑크색 저 누구니 저 핑크색 우리 반에 맞니? 네 저요? 그래 비키니? 어 선생님 못 알아봤다 아 저 맨날 수업했는데 갑자기 전학 온 줄 알았어 어떤 예쁜 친구가 어 선생님 사랑해요 반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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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그거 답 뭐냐고 응 그거 답 뭐냐고 네 네 그 조랏니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 네 온라인이라 그래서 선생님이 다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 나 꿀팁대로 했는데 대성공했어 온라인 수업들 예쁘게 보이기 대성공 야 뭐하니 오비키 집중하랬지 선생님이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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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